5 5 5 4 매 매 매 해 그러니까 그냥 진짜 반전이다 어 또 어디죠 다시 한 번 볼 수 있나요 하아 소포 안녕하세요 우진 입니다 안녕하세요 및 입니다 저희가 오늘 할 콘텐츠는 I can go out and sit 네? 나는 아파서 맞게 못 나가 그런 건가? I can go out and sit 어? 이분 그 분 아닌가? 아리아나 그란데 맞아 맞아 지금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내가 간호해 드려야겠다 근데 이제 거짓말 치고 자기 혼자 놀러 나가려는 아 그런 거구나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나쁘다 그러고 나간 적 있나요? 아 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한 번도 없습니다 남자친구 사귄적이 없어 아! I can go out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? 너무 괜찮아 멋있는데? 그니까 어 이거 약간 우진님이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잖아요 아 너무 좋죠 아 저는 다 좋습니다 뭐 무슨 말을 하고 그런거지? 당황하신 것 같은데? 아 아니야 덥네요 역시 여름이야 아 개그마 I'm sick 오! 오! 왕이죠 아하! 놀러 나갈 생각이 신났어 오! 뭐야 방금 남자 목소리처럼 엄청 솔직한 오! 보이스컬러 어디 가는 거 같아요? 약간 클럽 가는 룩 아니야? 아 그렇겠네 딱 싫어하는 친구 빼놓고 놀러 가는 바이브네 해본 적 있나요? 아! 아 오케이 경험해서 그런 건 아니고?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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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클럽 할 때 이렇게 가는 거죠? 저는 클럽 안 갔어요 그럼 클럽 간 척 하고 안 가봤지만 가면 어떻게 놀지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? 저는 뭐 그냥 어? 너무 많아 아 맞네 아니면 죄송합니다 근데 맞는 거 같아요 맞는 거 같아 근데 친구들 중에도 그런 애들 있긴 한데 클럽을 모녀지간이랑 같이 가고 한 애들이 있더라고요 오 진짜? 난 진짜 신기했어 그게 우리나라는 보통 거의 없잖아 부모님이랑 같이 가거나 그러지 않잖아 절대 같이 안 놀지 절대 같이 안 놀지 어머니 근데 어머니가 되게 핫하시다 브라질 페스티벌 그거 뭐지? 카니발? 약간 쌈박 페스티벌 같은 느낌? 그런 느낌이네요 좀 많이 아파 보이고 와우 피티니스 모델이신가? 복근이 모델이신가? 운동하시는 분이신가? 진짜 좋으신데 근데 저거는 아프다고 거짓말 안하고 가도 자랑스러울만한 일 아닌가? 아프다고 거짓말 쳐놓고선 앞에 기자들이 너무 많다 그니까 무조건 알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남자가 이제 전화를 받은거지 이제 여자친구가 아임식 이렇게 듣고 아 그렇냐 하고 TV 틀었는데 여자친구 저기 나오고 있는거지? 나 지금 너 보고 있어 하면서 오 기대된다 벌써 오우 귀여우셔 ENFP ESFP 집당간 와우 진짜 이거 진짜 반전이다 약간 그런 거 같지 않아? 초등학교 때 친구, 중학교 때 친구 막 황인 될 때까지 맞아 계속 같은 물인 거지?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의 바이브였어 완전 소꿉친구 진짜 정통파 와 저기서 산타 걸을 할지는 몰랐다 진짜 이 기회를 누가 했을까요? 두 번째 할아버지에서 나도 두 번째 제일 신나셨어 제일 즐기고 있어 뭔가 와 이 분 너무 예쁜데? 앗 암특쌉 잠시만요 아니 근데 이미 전부터 완성형인데? 와 여기 어디죠? 다시 한 번 볼 수 있나요? 다시 한 번 찐으로 진짜 너무 예쁘시네 와 웃는 거 아하 하는 거 마지막 봤죠? 찐 오빠 스타일인가 보다 나 진짜 굉장히 흥분해 후 왜 미희가 더 예쁜데? 아 맞죠? 응 네 I can't go out I'm upset 와우 와우 머리 한 번 쓰고 넘기 머리 쓰고 넘기나요? 오 너무 멋있어 오 마지막 표정 오 완전 미희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이런 거 미희가 잘하잖아 그치? 네 그치 도도하게 끼 부리는 거 그럼 벌써 시작되는 건가요? 네 오 여기 영상 보면 좀 반전이잖아요 약간 미희도 안 그런 거 같아요 음 좋은 쪽으로 이미 꾸민 거 아니야? 그니까 아 이제 가능 중 여기서 이제 아 여러 스타일을 보여주는구나 패션 모델 분들인가? 그런 거 같아 센스가 장난 아니시네 착장 중에 자기 스타일이다 한 착장이 있나요? 나는 첫 번째 착장 중에 튜브탄 나 튜브탄 너무 좋아하잖아 오오 이런 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런 거 비키니 같이 약간 저 약간 페스티벌 갈 때 한번 도전해 볼 법한? 만약에 여자친구가 저렇게 비키니에 얼룩말 바지 입고 오면 어떨 것 같아요? 해수욕장에서 데이트 하나요? 아니요 약간 홍대 입구 홍대 입구 위에 너무 노출이 좀 심하고 얼룩말도 다른 의미로 노출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집으로 돌려보낸다? 일단은 택시 태워서 같이 바른대로 아무도 없는 거 사실 채우시려는 아니야 제일 아파 보였어 지금까지 본다른 오오 연기 잘하신다 오오오 맴매 맴매 어머 와우 아 오 오 오 완전 끼쟁이신데 오오 연기를 너무 잘하신다 일단 제일 아파 보였고 그 다음 제일 반전도 제일 있었고 저게 코스튬인 것 같아 뒤에 약간 폴리스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아 그래서 이... 방망이? 네 맨매 여자친구가 저를 코스튬 하는 거 어때요? 진짜 사랑이죠 서로 좀 추천을 해준다는 의상을 역시 청바지에 흰티 근데 되게 일관성 있다 처음 만났을 때도 청바지에 흰티 엄청 강조했거든요 청바지에 흰티 그래서 좋았어요 제일 약간 플래시이긴 하지 어 맞아 저는 약간 요즘 운동하시니까 언더 안 봐도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이거 알죠 아 끝나시 같은 이름 이렇게 팔 나지 남자 플렉스 한 번 해주세요 여기까지였습니다 와우 세상에 너무 핫한 사람들이 많아 응 그리고 여행 컨텐츠니까 괜찮은데 거짓말 하지 말아주세요 듣고 있는 전여친들아 하하하하 미니는 경험이 없어서 괜찮다 네 저는 거짓말은 나쁜 거라 생각해요 하하하하 바이 planes 바이 바이